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홍 모 씨에 대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본격 조사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5일 이 사건도 무죄로 판명된다면 국정원에는 간첩 조작 관행이 있다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간첩 조작으로 남재준 원장이 퇴임한 뒤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은 합동신문센터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바꿨을까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합신센터에서 현장검증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변한 것은 벽지 색깔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실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당한 장기간 구금과 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초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은 간첩 조작의 시비를 없애겠다며 합신센터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합신센터는 제가 분명히 임명이 된다면 한번 속속수지 좀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인권개선 차원에서는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장 취임 후 국정원은 합신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또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탈북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줄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더 이상의 인권 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발표 후 한 달, 합신센터는 정말 새 이름처럼 보호시설로 탈바꿈했을까? 탈북자 출신 간첩사건마다 합신센터의 인권 침해 지적이 끊이질 않자 지난 8월 26일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합신센터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북한 보의사 직파간첩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홍모씨가 합신센터 수사관들의 회의와 협박 속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소송 관계인들과 합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검증은 시작부터 삐걱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뉴스타파의 동행 취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상 이유를 들어 일부 변호인의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판사의 중재로 결국 출입이 허용됐지만 변호인단은 판사 앞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국정원 직원에 막혀 한 시간가량 센터의 안내실조차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털바꿈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가까이 가겠다 이러더니 까만 환경과 까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수명이 있고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까지 막 이러면서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했죠. 3시간에 걸친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홍 씨 사건의 소송 관계인들은 논란이 된 합신센터의 독방과 조사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독방 곳곳을 비추는 세대의 CCTV 그리고 중앙통제에 의해 열리고 잠기는 전자개폐식 출입문 독방의 실제 모습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구치소만도 못했다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현장검증의 핵심이었던 합신센터 CCTV 모니터실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신센터의 감시 방법에 인권 침해의 요소가 없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센터 측은 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발표대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줄 여성인권보호관을 선발 중에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국정원 내부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의식한 듯 외부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의해 선발된 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유리창을 단게 변화라면 변화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사실을 개방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는 밖에서 도우비를 해서 철문인데 도우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유리창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생활실에 달력이 비치된 거나 그림이 벽에 걸려있고 벽지가 밝은 색깔로 바뀌어져 있고 결국 이날 현장검증은 합심센터 측의 비협조 속에 핵심 장소는 확인하지 못한 반쪽짜리 조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인 가능했던 것은 이곳이 여전히 철저한 인권 통제 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시설 좋은 거 외로는 전혀 신체의 자유, 거주의자의 자유 모든 것이 통제당하기 때문에 결국 거대한 시설 좋은 감옥이다. 이곳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수사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는 그런 행정 절차를 사실상 형사 절차로 악용해 왔던 거고 그나마 이제 북한이탈 주민관련법이 제정되기 90년대인가 제정이 됐죠. 제정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설 자체에 대한.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탈북자인지 아닌지 어떤 지원을 할 건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